찬미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구 생태환경위원 우충륜 야구부입니다. 신부님께서 소개를 잘 해주셨는데 강의를 잘 할 수 있을지 심리, 걱정이 많습니다. 오늘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서 저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요.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한원이 생태환경보전활동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전문적인 분야가 아니고 우리가 교회나 또는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졌던 실천사항이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들으면 될 것입니다. 또한 저는 앞에 강의를 했던 분들처럼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의도 또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강의 중에 혹시 실수가 있더라도 또는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끝날 때까지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한원입니다. 서귀포에 있는 한원분나구인데요. 가운데 이 반달처럼 보이는 게 한원분나구의 바닥이죠. 멀리 보이는 섬이 범섬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원에서 시작해서 바로 이 한원에서 끝날 겁니다.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한원에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 네 됐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가보셨군요. 사실 제주도 사람들 한원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저 역시 서귀포에서 60평생을 살았지만 한원분나구에 처음 가본 것은 2010년도 한원분나구 한원성당 개발사업 때 처음 가봤습니다. 만약 안 가보신 분들은 이 강의 후에 한 번씩 꼭 방문해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가 왜 한원인가? 저는 한원분나구의 생태보전활동이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발표하신 환경회책 참미바드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 우리의 공동의 집 지구를 돌보는 실천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한원이 현남과 같이 그리고 한원과 우리 가돌리교회가 도대체 어떠한 인연이 있는가 그 다음에는 호수개발에 따른 생태환경 훼손과 우리 인간과 자연이 존엄하게 공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원이 위치입니다. 한원은 서귀포시 서홍동에서 호군동 사이에 있는 넓은 분화구입니다. 여기 서귀포시청 잘 안 보이시죠? 서귀포시청에서 한원분화구까지 약 2.3km 서귀포 여중에서는 바로 길 건너 있습니다. 30m 전방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주변에 있는 아파트에서는 2,300m 전부 한원분화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원은 멀리 산이나 또는 들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서귀포 시민들이 삶과 밀접한 가까운 데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원이 뜻은 뭐냐? 한원은 한눈이라고 불렀습니다. 옛날에 한눈, 크다. 한자로 대답이죠. 큰데자, 논답자. 그런데 이게 제주도 사투리 하다, 크다와 변형되면서 이게 최근에는 한원으로 변경됐다고 합니다. 한원의 면적을 알아보겠습니다. 한원의 면적은 126만 6천여평방미터인데요. 평수로 말라면 약 38만평, 골프장 하나를 건선할 수 있는 아주 거대한 분나구입니다. 이 분나구의 바닥 면적만 해도 6만 5천평, 그중에 약 2만 5천평은 아직도 논농사를 짓고 있는 제주도 내에서 유일한 논습지 지역입니다. 한원의 면적은 3,773m, 걸어서 약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직경은 1,000에서 1,100m, 높은 곳은 50m, 높은 곳은 140m 정도 됩니다. 이 풍경은 한원의 가을입니다. 배가 누렇게 익었고요. 멀리 한라산이 보입니다. 한원은 분나구 내에서 한라산을 보일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원분나구의 내부인데요. 게을에 눈이 쌓였습니다. 오름이 3개 있고, 용천수도 3개 있습니다. 알로름, 금보름이, 조금보름이, 용천수도, 멀망수, 동원샘이, 섰던샘이. 그런데 용천수는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한원분나구는 어떻게 형성이 됐냐. 5만 년 전에 수성화산이 폭발로 이루어진 마루형 분나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우리 오른분나구는 화산이 폭발하면서 오름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서 분나구가 가운데 생기는데 한원인 경우에는 분나구가 폭발하면서 차가운 지하수와 만납니다. 그래서 폭발과 동시에 바로 식어버리죠. 그래서 평지보다 밑에 분나구가 행성된 것. 평지보다 밑에 분나구가 행성된 것을 마루형 분나구라고 합니다. 한원이 마루형 분나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분나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원이 역사적 기록을 보겠습니다. 조선중종 때는 큰 모시라에서 대지라고 쓰여 있습니다. 대지. 그런데 조선숙종 때는 그게 대답으로 바뀝니다. 큰 논으로. 그래서 중종과 숙종 사이에 약 1500년을 전루해서 연못이 논으로 만들어졌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제 한원이 생태환경적 가치를 알아보겠습니다. 한원 주변에는 아주 아름다운 관광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지연 손반청 등이 많이 있죠. 용천수입니다. 위에 있는 용천수 두 개를 비교해 주십시오. 몰망수입니다. 몰망수. 하나는 여름에 찍은 사진이고 하나는 엊그제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물이 다 말랐습니다. 하나는. 여기에 일일에 천에서 오천 입방메사 정도의 물이 나는데 이 물로 한원에 논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겨울이나 가뭄땡이 이렇게 마르기 때문에 한원에 물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리고 한원에 동식물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냥 살짝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육지 내륙 숙지 지역에 비해서 동식물이 다양성은 매우 부족하다. 왜냐하면 한원 주변이 전부 과수원입니다. 그래서 과수원에서 농약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한원의 생태환경적 가치는 뭐냐. 한원분하고는 동아시아의 생태계의 타임캡슐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퇴적층이 많이 쌓여있는데 퇴적층은 천년에 약 30cm 정도 쌓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5만 년 동안 15m의 퇴적층이 쌓였는데 그 퇴적층에는 고식생, 고기율을 연구할 수 있는 아주 생태계의 중요한 자료들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원은 역사, 사회적 문화도 가치도 대단합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원이 생태체험학습장인데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벼베기는 제가 직접 한번 참여해봤습니다. 벼를 이렇게 다 베는 게 아니고 시둥만 베으면 나머지는 콤바인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약 2만 5천평에서 1,200포대 정도, 40kg, 1,200포대 정도가 생산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원과 우리 카돌리 교회가 도대체 어떤 인연이 있는가 알아보겠습니다. 한원은 산남지역의 신앙의 못자리 한원성당이 설립된 지역입니다. 한원성당은 초대 김원영 아우스티노 신부님에 의해서 1900년 6월 12일 날 서귀포시 호군동 194번지에 4칸짜리 초가집으로 설립됐습니다. 설립 당시 신자는 20명이었고요. 예비신자는 약 34명. 그 1년 만에 1년 후에 한원성당 신자는 138명이고 예비신자는 620명 정도 불어납니다. 어마어마하게 불어납니다. 이러한 교체 확장의 과정에서 당연히 일어나는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게 다음에 설명드릴 신축교환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원성당은 1900년 6월 22일 날 설립되었다가 1902년에 홍로본당으로 옮겼다가 1937년에 지금의 서귀포성당으로 옮깁니다. 이래서 한원성당은 서귀포지역 산남지역 모술포성당부터 성사포성당이 다 우리 한원성당의 뿌리를 두고 있는데요. 산남지역 9개 성당이 모태성당이라고 부릅니다. 신축교환과 한원성당. 신축교환은 잘 아시잖아요. 이재수인안이라고 부릅니다. 이재수인안. 그리고 학자들 사이에서는 제주밀란이라고 부릅니다. 1901년 5월 5일부터 6월 11일 사이에 우리 천주교회인들이 교폐 세금징수와 같은 교폐에 반발하면서 일어난 밀란입니다. 우리 제주천주교회의 아주 불냉한 역사죠. 5월 5일 날 대정읍성에서 천주교회인과 상무사들이 충돌을 시작한 후에 계속해서 민군들이 진입을 하고 우리 천주교회인들은 전부 다 제주읍성으로 도망갑니다. 숨습니다. 그래서 5월 28일 날 제주읍성이 민군에서 함락되는데요. 그때 제주읍성에 피난가했던 천주교회인을 전부 잡아다가 피살, 사살해버립니다. 민군들이. 지금 이 사진이죠. 이 사진. 이게 시체입니다. 관덕장 앞에 있는 시체. 이때 우리 교회 측에서는 약 500명에서 600명 정도가 희생지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당시 조선조정에서 내려온 평년검사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천주교 신자는 309명이 피살됐고 민군은 8명이 죽었다. 일방적으로 우리 천주교인들이 피해를 받습니다. 그 309명 중의 희생자 중에 한원성당 신자가 139명이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원은 우리 신축교안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다음이 사제이자 식물학자인 탁혜신부. 탁혜신부는 한원성당 제3대 주임신부로 부임합니다. 1902년부터 1915년까지 13년 동안 한원성당과 그리고 홍로본당의 주임신부를 역임하시면서 많은 일을 하시죠. 식물학자 탁혜신부의 업적에 대해서는 지난번 우리 4강 때입니다. 이문영 박사님이 아주 상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중에서 여기 밀감나무 도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감귤나무 이거는 지금 현재도 있죠. 탁혜신부님이 심은 나무 몇 년의 집에 있습니다.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11년 일본에서 14그루의 온주밀감 나무를 들여온 탁혜신부는 홍로본당과 신자들과 지역주민들에게 분양시켜줍니다. 그래서 1년 후에 아주 감귤이 많이 열립니다. 그러자 1913년에 일본 상인인 모리라는 사람이 감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건수가 될 것 같다 해서 일본에서 감귤나무를 많이 들여다가 서귀포시 서홍동에 과수원을 조성하는데 그 과수원이 제주도의 제1로감귤과수원. 그래서 그때부터 감귤나무는 제주도의 산업이 됩니다. 제주도민들을 먹고 살게 해주는 감귤나무가 와로 우리 다케신부인부터 시작됐습니다. 물론 다케신부 이전에도 귤은 있었습니다. 귤. 그런데 그 귤은 농민이나 우리 서민을 위한 게 아니고 오로지 임금유일한 진상품으로 제주도 내 6개 정도의 과원이 있었는데 거기에 농민들은 강제로 동원돼서 강제 노역만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다케신부인부터 과수원이 시작됐고 그 과수원은 토평으로 신나여로 위미남원으로 해서 지금은 제주도 전지역 농민들이 먹고 살고 있는 그러한 과수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다케신부님이 감귤도에 대해서 잠깐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09년입니다. 2009년. 2009년에 당시 제주도지사님은 제주도청에 지시를 합니다. 2011년은 다케신부님이 감귤나무를 들어와서 산업화된 지 100주년이 되는 의미로 우리 대대적인 기념사업을 하자. 그렇게 해서 제주도에 유명하신 분들 30여 명으로 감귤백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제주도청에는 감귤백주년기념사업추진TF팀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전국민을 상대로 감귤백주년기념사업 아이디어들을 공모하고 대대적으로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2010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제주도지사가 바뀌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임도지사건은 없었던 일이 되어버립니다. 없었던 일이. 그래서 그 당시에 언론 보도를 한번 보니까 제주의 소리 2010년 10월 4일자입니다. 제목이 엉터리 제주감굴 100주년기념사업을 할 뻔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꽃같은 사안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아주 제주에 중요하다. 어떤 도정에서는 또 어떤 도정에서는 엉터리다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우리 현실입니다. 다케 신부님은 어쨌든 간에 제주의 가치를 빛낸 신부님입니다. 그 신부님은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제주의 가치를 빛낸 선각자들 7분에 한 분으로 선정됐습니다. 그 7분 중에는 오름나근의 김종철 선생님 그 다음 나비박사 석주명 선생님 그 다음에 만장구를 발견한 부종유 선생님 등 대단하신 분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죠. 가운데 있는 이거는 조선일보에서 발견하는 주간요소인데요. 지난해 설 특집으로 제주감귤과 왕번나무의 아버지 타케 신부라는 제목으로 무려 10페이지에 걸쳐서 상세하게 보도해줍니다. 이외에도 우리 한라일보를 비롯해서 제주전의 신문에서도 타케 신부님에 대해서 많은 칭송을 하고 있죠.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비석입니다. 서귀포시 서홍동에 있는 비석 마을회관에 높이 세워있죠. 감귤의 본양 서홍동 거기에 보면 제가 지금 말씀하는 내용 그대로 적혀있습니다. 타케 신부님이 감귤라마를 들어와서 감귤라마를 들어와서 우리 감귤 산업화를 시켜주었다 그대로 써있습니다. 이거 다 엉터리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타케 신부님이 이런 업적이 우리 교회에서보다도 관과 언론과 그 다음에는 지역주민에게 아주 잘 알려지고 지역주민들이 아주 칭송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뭡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책 한 권 쓴 것도 없고 타케 신부님의 비석 하나 없고 흉상 하나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쯤에는 이러한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시기가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한원성당은 한원은 우리 천주계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한원성당터도 역시 1902년에 한원성당이 홍로분당으로 옮겨버리고 1948년도에 4.3사건때 한원지역이 완전히 다 소개되버립니다. 불타고 그 후에 60년 동안 한원성당이라는 것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아무도 생각 못합니다. 여기 오래되신 신자분들 계시잖아요. 2010년 이전에 한원성당이라는 말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저도 못 들어왔고요. 그래서 2010년 서귀포성당의 110주년 기념사업 때 한원성당터를 발굴해냈고 한원성당 초가 복구 계획을 세웠고 또 한원 술래길을 조성시켰습니다. 이렇게 한원은 우리와 천주계의 사적지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한원성당길은 2013년 4월 30일 날 개정됐습니다. 천주계 제주교회는 6개의 술래길이 있는데요. 그중에 한원술래길이 가장 먼저 개정되었습니다. 제가 너무 빨리 진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죄송합니다만 이게 1시간 반짜리 강의인데요. 합강을 하면서 40분으로 줄어들어가지고 좀 미진한 게 있어도 양해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한원분나구의 개발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호수 보잖아요. 한원분나구 이렇게 호수를 만들고 가운데 섬은 알로름입니다. 이러한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한원분나구의 호수를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원분나구 보건범국민추진위원회는 2012년 8월 달에 설립이 되는데요. 설립 당시 추진위원은 전국에서 약 570명 정도 됩니다. 정치사회 문나기에 대단한 분들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중에 제주도민도 약 415명이 있죠. 그럼 저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한원에 호수를 만들다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추진위원을 하고 있을까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서귀포시에서 아주 명망이 있는 분 추진위원 한 분을 찾아왔을 때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주 친난 분입니다. 형님 무사 한원에 호수 만들케는데 추진위원 행수가 그러니까 그분이 대답하는 말이 무사 호수 만들거라 보건할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쭉 내용을 설명하니까 아 그거 호수 만드는 거 맞네 그럼 다 추진위원 사태역거라 하면서 저한테 자료를 다 갖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 보건에만 중점을 돼 있고 그중에 뒤에 그 저변으로 깔려있는 호수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한원 호수 보고는 이렇게 추진됩니다. 500년 전에 호수로 돌아가자. 그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호수의 깊이는 6m다. 6m의 물을 담기 위해서는 그냥 담을 수 있습니까? 분하고요. 바닥으로 다 세워버리죠. 뭐 어승생 수원지 이만큼 두꺼운 세멘트도 다 부서지면서 물이 흐르잖아요. 그래서 바닥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 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한원문락의 벽은 전부 다 토사땜을 만든답니다. 토사로 땜을 만들어서 거기에 6m 물을 담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 물이 그냥 썩을까봐 밑에는 수의조절 장치를 달겠다. 이렇게까지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복원인지 개발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들이 궁극적인 목표는 한원에 호수를 만들어서 호수에 유람선을 띄우고 거기에 관광사업을 한다는 거죠.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약 4천억에서 6천억 정도 필요하다. 이러한 한원문락의 호수보건과 관련하여 우리 제주도 내 신문들은 한원문락의 화구보건에만 관심을 두고 있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거론하는 신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서 한번 성명사 한번 발표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어디서 보니까 중앙지에 잠깐 좀 나왔더라고요. 2017년 11월 1일자 동아일보에 보면 화구보건과 관련하여 일부에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호수를 만들면 고대 식생을 확인하는 자료가 물에 잠기고 최근 한원에서 발견된 멸종 2기 식물 물고사리 서식처도 사라지는 등 생태계가 변한다는 것이다 라고 약간 비판적인 기사를 내주는 것이 전부입니다. 한원보건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1년 WCC 세계자연보전연맹 총회에서 의제로 채택하고 WCC에서 우리 정부에 권유를 합니다. 한원을 복원해라. 그러다 정부에서는 우리 제주도정에서는 이 사단법인에게 많은 예산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산으로 광고를 하죠. 라디오, TV, 신문 광고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5만 년 자인이 보고 한원을 복원합시다. 당연히 복원해야죠 하는 그런 광고를 들어서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광고에 호수를 만들자겠다는 말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호수를 만들겠다면서. 그리고 이러한 복원이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공약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자장돈 많은 공기업 JDC와 업무해박을 체결하는 등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한번 복원이란 말하고 있습니다. 복원. 복원이 사전적 의미는 사물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림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 국어사전에. 그러면 한원이 원래의 상태는 뭡니까? 500년 전에는 호수라고 칩시다. 그러면 5천 년 전에는 뭐였을까요? 호수였을까요? 만 년 전, 2만 년 전, 3만 년 전에는 무엇이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만약에 3만 년 전에 그때 화산재만 있었다면 화산재로 돌아가는 게 복원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 복원이 시기가 왜 500년 전이냐 하는데 아무도 설명을 못합니다. 그럼 복원을 그냥 하는 게 복원인데 왜 땜을 건설하느냐? 그게 복원입니까? 그 다음 복원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지금 모릅니다. 500년 전의 호수가 6m의 호수였는지 물만 철랑철랑하는 그냥 연못이었는지 습지였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6m의 호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호수 개발이 될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겠느냐? 우선 자연과 기후가 변합니다. 이때까지 쭉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한원분하고는 서귀포시 주민거주지 아주 가까운데 2,300m 가까운데 있는 분하고다. 여기 10여만평의 새로운 호수가 생긴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기후가 안 변합니까? 서귀포는 안 그래도 습한 지역입니다. 장마철에는 옷을 말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죽잠바에 곰팽이가 피는 그러한 지역인데 다시 이렇게 커다란 호수가 생긴다면 그 습기로 인해서 일어나는 기후뱀나 그걸로 인한 시민생활의 악화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분하고의 퇴적층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고식생 고기를 연구할 수 있는 그런 퇴적층이 중요한 퇴적층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요한 퇴적층이 도대체 호수를 만들어서 다 묻어버리면 뭐냐. 호수를 만들면 다 묻어지잖아요. 그다음에 지하수 고갈 문제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 몰망수 같잖아요. 1일 천에서 5천 입방메다 정도 나오는 몰망수. 그 몰망수로 6m의 물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10여만평의 6m 호수가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중간 용역 결과 보고서를 보니까 어디에 물을 담는다고는 안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온에 6m 물을 담는데 약 280일이 걸릴 것이라고 추정은 해놨습니다. 그렇다면 어디 물을 땡겨다 담을까요? 가장 쉬운 것은 손반천물입니다. 손반천물을 땡겨다 담으면 혹시 한온에 거기 호수가 생길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손반천물을 땡겨오는 그 순간에 그 하루에 있는 천전은 사라져버립니다. 천전 폭포에 물을 안 떨어지죠. 그러면 시민들이 가만 안 둘 것 같으니까 그렇게는 못할 것 같고 그러면 뭘 해야 되냐? 결국은 지하수를 뽑아낼 겁니다. 지하수를 그렇게 10여만평이 되는 어마어마한 지하수를 뽑아내면 제주도의 지하수가 고갈될 겁니다. 그리고 한온 분나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마루형 분나구라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인공댐을 만들어서 토목공사를 해버리면 이미 화구 마루형 분나구는 사라져버리죠. 다음에 한온에는 사적지 우리 한온성당토 한온에 잃어버린 마을 그 다음에 우리 술래길 올래길 7-1코스 절로 가는 길 선정의 길 이러한 아름다운 사회의 역사적 가치들도 전부 다 상실되어버립니다. 그럼 자연 및 생태계가 당연히 파괴되죠. 그럼 이러한 공사를 하는데 추진위원들이 자기 돈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국가의 예산을 4천억에서 6천억 타다가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그 공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이익 보는 사람들도 있겠죠. 공사비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런데 대부분의 도민들은 피해를 보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온호수개발은 현재의 아름다운 자연 우리 500년 동안의 이원 역사적 자연 그 다음 우리의 모든 생태환경을 무시하고 오로지 500년 전에 아름다운 호수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계획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한온분락의 복원 추진은 여러 번 됐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웃기는 게 2002년도에 서귀포시청에서 계획했던 한온을 야구장으로 만들겠다는 그 계획을 세웠었는데 시민들이 돌팔매를 맞고 바로 접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대통령 공약사업까지 아주 여러 가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한온을 그냥 나눌 것이냐? 아닙니다. 한온분하고 보존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카돌릭계가 가장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에 와서는 일반 단체들도 조금씩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교님 두 분 작년도 평화에 대한 긴대사진입니다. 전주교 제주교육의 생태환경 보전 추진은 아주 우리 교구장님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017년 사목교사의 생태적 회계의 삶을 사는 소공동체 올해의 사목교사는 생태적 증거의 삶을 사는 소공동체인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교구장님이 2003년부터 소공동체에 대한 사목교사를 계속해서 발표해 왔는데 한 번도 중복되는 주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지난해와 올해만 생태환경에 대해서 중복시키면서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교님은 주교의 생태환경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교님이 생태환경에 대한 의지는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제주교육 생태환경위원회입니다. 우리 생태환경위원회는 지난해에야 발족됐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이신 허찰란 신부님은 2, 3년 전부터 한원분화고에 가서 문제점에 대해서 촬영을 하고 동영상을 제작하고 지난해에 동영상을 제주교육 홈페이지에 올려있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하는 내용이 그대로 많이 나옵니다. 지난해 한원을 방문했고요. 생태환경위원회 평화대행진도 참여하고 지금 이 틀랑학교를 운영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맥락의 하나입니다. 한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임이 있습니다. 이 모임은 서귀포성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던 모임인데 지금은 다른 성당분들도 많이 가입되었고요. 일반인들도 조금씩 있습니다. 2014년 1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블로그나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서 한원 호수개발의 부당성에 대해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30일 날 강우일 주교님께서 서귀포성당에 사목방문했을 때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강우일 주교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원 호수개발의 호수개발은 서귀포의 자연환경 보존과 생명평화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호수개발을 반대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주교님은 저를 보면 가끔씩 물어봅니다. 한원 호수개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그동안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주교님께서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냐 하면 당신의 이름을 내가 사용해도 좋다고 합니다. 당신 이름을 사용하면서 세도 좋으니까 한원 호수개발을 반대합시다. 라고 해서 제가 거기에 힘을 얻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한원성당 순례길 해설사 모임이 있습니다. 이 해설사 모임은 서귀포성당과 효도원 그리고 신재주성당 등의 17명으로 이루어졌는데요. 한원성당길을 1년에 4, 5천 명이 방문을 하는데 그중에 약 천여 명은 우리 해설사들이 안내를 해주면서 한원 호수개발이라는 부당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돌릭 환경연대 및 평화방송순례단 인천에 카돌릭 환경연대가 있다고요. 그분들은 1년에 3, 4번씩 한원을 방문하고 있고 그 다음에 평화방송순례단은 매월 한 번씩 방문하는데 꼭 한원을 방문합니다. 그러면서 전국적인 연대활동을 하겠다. 한원의 호수개발은 말도 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원문나고 보전 제주 범도민이었네. 이거는 2월 5일 날 우리 천주교회에서 하는 것을 보고 일반에서 2월 5일 날 창립되는데 제주도 내 10개의 환경단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한원 순례길 해설사 모임이 창립단체로 해서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교님께서 말씀하시는 단체들과 시민단체와 함께 연대활동하라는 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헷갈릴지 모르지만 한원복원을 추진하는 것 호수를 만드는 데는 범국민 추진이었네. 그 다음 호수를 반대하는 데는 제주범도민이었네. 다 범자 들어가고 여기 한원분나고 방문자센터입니다. 제가 근무하는데 한원에 오실 분은 여기 오시면 제가 언제나 있으니까 꼭 한 번씩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한원성당태의 은행나무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10월달에 10월 말에 가면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은행나무가 아마 100년 이상이 된 걸로 봐서 저희들이 그냥 추측은 타켓 심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주도에 은행나무는 거의 없습니다. 은행나무는 제주도에 잘 넘는데 유독 한원성당태하고 지금 면역희 집에는 오랜 은행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혹시 그거 아닌가 해서 아직 이거는 공식된 기록은 아닙니다. 제가 스토리로 그렇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15m 정도 되는 이 은행나무도 호수를 만들면 반 이상 물에 잠겨서 수장이 되어버립니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인간은 자연을 만들 수 없다. 사람이 어떻게 자연을 만듭니까? 자연을 만드는 것은 하느님의 창조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500년 전에 자연을 그대로 만들어서 돌리겠다는 한원분나구 호수복원 사업은 저는 호수복원이 아니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연은 자연을 스스로 복원한다. 만약에 한원내, 한원분나구혜를 20년, 30년만 그대로 가만히 놔두면 돈 한 푼 안 들고도 복원이 됩니다. 자연은 스스로 알아서 동식물을 불러들이고 벌레들을 불러들이고 벤도 불러들이고 꽃, 나비 온갖 철새들도 불러들이면서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 겁니다. 그러면 인간은 거기에 가서 같이 공존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한원분나구의 복원은 물을 담아서 호수를 만드는 인위적인 복원이 아니라 자연이 스스로 복원하면서 인간과 자연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의 집 한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한원이 생태자연 보존 활동을 지속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을 내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제주의 평화를 신련하는 기도문을 읽으면서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풍성한 바다로 저희를 축복해 주신 하느님 참미받으소서 아름다운 오름과 돌과 숲으로 제주를 빚어주신 하느님 참미받으소서 주님께서 은혜로 인해해 주신 자연을 무분별나게 파괴하고 훼손하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 이 제주가 세상에 참된 평화를 신련하는 낙원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수 박수 박수